어서오세요. 먼저 이 사건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난 28일이었죠. 이제 새벽 3시 정확히는 2시 50분인데 112 신고를 합니다. 11 신고하니까 114 예 112 상황실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3시에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 3시에 나갔는데 이게 7시까지만 연락이 되고 연락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우리 동생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실종 아동 등에 관한 보호에 보면 어린아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알러타는 긴장해야 되지만 지적장애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을 지적장애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. 그러다가 점점 수상한 기운을 감지를 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3시에 동생이 지적장애인인데 사실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는데 영화관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관에 가는 장소가 A라는 장소였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. 갔는데 B라는 장소에서 발견했어요. 장소를 말하면 동대문에 있는데 얼찌로에서 자전거는 발견되고 아까 7시에 연락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그 동생과 이 형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내 동생 없어요.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그 7시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전혀 거짓말이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해서 CCTV를 조금 더 확인하니까 동생을 데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A라는 장소까지 갔고 그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두 번이나 바꾸어서 동생을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. 이런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에요. 남성을 감금 혐의로 먼저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데 왜 감금 혐의일까요?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동생이 직접 장애인인데 그게 이제 한강변이었어요. 한강변에 그 동생을 놓고 왔다면 사실 동생이 어느 장소에 딱 갇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. 그 당시 딱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그럼 동생이 없어. 그럼 동생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형이야. 그럼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. 그러면 어디에 가두어 놓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처음에 감금으로 이제 긴급체포하게 되는 거죠. 감금으로 긴급체포가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유기로 바뀌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사실 이 동생이 그 다음날까지 발견이 안 되었으면 감금으로 유지가 됐을 건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덧없는 죽음으로 발견이 됐는 거예요.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. 네. 이게 정말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제 죽었으니까. 그러면 이 장소에 특정 장소에 유기 버려놓고 왔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유기로 이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. 혹시 동생이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없나요? 이게 보통 이제 경찰이 절첨에 이제 변사자라고 하죠. 이게 절첨에 있던 사람이 죽음으로 딱 발견되면 첫 번째 이걸 변사자라고 그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 감식이라든가 주위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는데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은 그러한 어떤 범죄 혐의점이 발견 안 돼야 되는데. 사실 범죄 혐의점은 조금 그 범죄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혀졌습니다.